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4년 와 안올거같지? 금방온다 2024년 커리큘럼 OT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금방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자면 자 우리 수업은 기초 입문강의만 한달짜리고 나머지는 다 몇달짜리입니까? 그렇지 두달짜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두달가정으로 돕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시간보다 두배로 빨리 돌아갑니다 학원 수업하고 있으면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너무너무 빨리갑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 뭐 빨리 오겠나? 아직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본래 5,6,7,8 4,5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90 11,12 1,2 3월에 시험이니까 3월에 넣으면 안되지 그러면 한가정, 두가정, 세가정, 네가정 다섯번 돌면 끝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안남은거야 여러분 다섯번 돌 동안 이 세과목을 완벽하게 행정법까지만 완벽하게 해야지 합격할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남은건 아닙니다 아직 개울수로 따지면 많이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두달가정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온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때 충실하게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뭘 이루어야 될까 그걸 대충 길을 잡아주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 봅시다 일단 입문과정이 있죠 입문과정 입문과정이 지금 4월 한달동안 진행이 될겁니다 그 다음 기본 심화인데 자 5월 6월이 있고요 7,8월이 있습니다 5,6,7,8 그러면 아마 5월 6월에 제가 작년에는 7월에 2024년 대비 교재를 썼거든요 올해는 지금 5월에 맞춰서 최대한 교재작업을 완성하려고 정말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손이 아파서 잠을 많이 못 잤지만 한 5시간 잤나?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집에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를 보고 내년 문제를 예상해서 여러분한테 빵꾸나지 않게 96점 100점이 나오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합격하고 소문을 퍼뜨려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에 신규 교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론서 학이랑 법규랑 딱 맞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주 정도 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쇄하고 수정하고 그냥 책 쓰는데 가정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주 정도는 늦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5월에 신규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는 7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7월에는 이론반에 기본하고 심화를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90월대가 또 심화를 또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5월에는 5월하고 7,8월을 가르치면 5월에는 기본 이론반 기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5,6월 동안은 기본 이론반을 가르쳐줄게요 이론 내가 이론독 한다고 대부분 그때 이론독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론독하는 학생들을 이주로 그러면 7월은 7,8월은 기본과 심화를 가르쳐줄게요 심화 내용까지 이때쯤 되면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론독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둘 겁니다 그러면 인강을 보는 친구들은 처음 시작할 때 7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생 기본하고 심화 이거 둘 다 들어야 되나요 아니 바로 들어도 됩니다 심화 어차피 기본 시간에 심화 시간에도 기본은 들어가니까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 5월의 시간표는 소방학이 주 2회잖아 맞죠 근데 심화 과정까지 넣는 거는 주 3회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론반이잖아 어쨌든 이 두 개 이론반을 할 때 중요한 내용 아 이건 뒤에 또 있구나 그때 이야기해줄게 다시 하나하나 가장 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핵심 압축 요약 요것도 제가 지금 음 아마 이거는 소방학 이주로 될 것 같은데요 필기노트를 낼 겁니다 교재는 필기노트 7, 8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거 중요하고 내가 필기했던 내용이 있잖아 하면서 필기 막 하거든요 필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그래서 복습할 때 좀 편하게 복습할 수 있는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도 소방학이 그래도 8, 90점은 나올 수 있게 요건 나중에 갖고 다니면서 오히려 소방학은 요렇게 요약노트를 학생들이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충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약노트로 아마 7, 8월에 교재가 나와서 7, 8월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 요것도 7, 8월이고 단원별 기출문제는 9, 10월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론 교재처럼 그 다음에 올해는 안 했는데 요거를 하나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단원별 예상문제 기출문제만 풀면 너무 그 문제 틀에 갇힐 수가 있어서 그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죠 혹은 기출문제 안 나왔던 문제 그거를 똑같이 단원별로 나갈 겁니다 이걸 11월, 12월에 나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2월에 뭐냐 하면 동력 동력 모의고사가 뭐냐 하면 우리 각 과목마다 25문제 아닙니까? 맞죠? 소방학은 25문제 법규 25 특체는 40문제 특체는 따로 못해 들여서 동력은 근데도 같이 해서 점수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동력은 실제 시험처럼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겁니다 매번 시험 쳐서 여기 학원에서 OMR로 성적 처리 다 해주거든요 그럼 평균 몇 점 상위 20% 몇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 짧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안 적혀있는데 마지막에 뭐 할 거냐 마무리 특강 뭐 쪽집게 특강이라고도 해야 되고 저는 파이널 100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100문제 정도 100문제 정도에서도 여러 문제가 맞춰지는 거죠 내가 예상했던 문제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100문제 정도 뽑아서 다시 이론을 정리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마무리하는 특강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가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기초특강 입문특강 그러면 입문특강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네 기초개념학리 학은 용어라든지 맞죠 그 용어가 나오면 이 용어가 어떤 건지 지금 기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기를 하고 뭔가를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방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구나 아 큰 틀은 이런 거구나 이때 중요한 거는 뭐라고 오히려 가산점하고 대체 시험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거 해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복습을 안 해도 되는 수업입니다 그냥 법규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어? 하루 지난데 까먹었네 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습해도 좋고 그래서 큰 틀을 배우는 겁니다 아 학은 이런 걸 배우고 법규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래서 기초개념만 확립하고 짧게 넘어갈 겁니다 4월 한 달간 이것만 한 달 과정이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두 달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문하고 나면 자 기본하고 심화 이론반이 있습니다 5, 6월, 7, 8월 그럼 기본 이론반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 말했죠 자 기출 문제하고요 제 동령했는 거 제가 기출하고 동령만 했거든요 기출하고 동령했는데 소방학 한 문제 빼고 다 맞췄습니다 한 문제 빼고 문제 풀이하고 근데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70점 맞은 학생도 있습니다 기출 듣고 동령을 들었는데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똑같이 맞추더라도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게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기출만 들어서는 요즘은 고독점 맞기 힘듭니다 똑같은 문제는 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든 보기를 바꾸던지 다른 지문을 넣던지 해서 조금씩은 다 변형을 하니까 그래서 기본이론은 꼭 필요한데 보통 가장 이상적인 해독수는 3해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3해독을 들으면 내가 하는 농담까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농담 나올 때 됐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올해는 5월과 7월의 가정을 좀 나눈다고 그랬다 이건 기본반 이건 기본 플러스 심화반 그럼 여러분이 이때 5월, 6월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론반은 제가 뭐 하냐면 주관식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주관식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 1해독 때는 그 주관식 테스트를 다른 거 안기 못해도 돼 그 주관식 테스트를 다 안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답률 올해 3등인 소방학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재난관리 재난관리 문제 중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올해 오답률 3등인가 4등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틀리고 무슨 합격을 하겠다고 오답률이 올라가 너무 많이 나온 문제인데 근데 어느 정도 안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학도 그럼 저는 기본 시간에 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쭉 20개 정도 한 30개, 20개 정도 쭉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적어? 무조건 여러분이 100% 주관식은 아니지만 이거 예방이면 예방 적고 대비면 대비 이런 주관식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법규 문제 중에 소방학에 나온 법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신호정 이것도 주관식 때 이미 다 적었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한테 소방신호 상자 내놓고 빈칸 다 적어 그거 해놓으면 절대 안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역사 문제 있었습니다 역사 문제 있었습니다 역사 문제 우리 기초반 하면서 냈겠죠 여기 연도 있죠 연도 주관식으로 다 비워서 다 채우는 주관식 훈련 시킵니다 그 다음 또 뭐 했냐면 주관식 중에 올해 문제 중에 독성가스에 허용농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순서 잘못해가 틀린 지문으로 그게 답으로 허용농도 이것도 주관식으로 갈로해서 물질 적어놓고 이거 허용농도 다 적게 시킵니다 안기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이해도 필요하죠 제 수업을 들으면 저는 안기를 잘 시키는 강사로 좀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면 안기보다는 설명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안기를 잘 시키는 거는 그걸 좀 줄여주고 이렇게 훈련 시키는 거니까 이 주관식 훈련은 계속 됩니다 나중에 기출할 때는 나중에 기출할 때는 OX 훈련 하거든요 OX로 지문 넣어서 또 주관식으로 다 OX OX 하면서 또 훈련 시킵니다 그래서 2회만 하면 고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시간에 이해하고 기본적인 안기를 여러분한테 시킬 겁니다 그러면 1회도 갈 때는 그 주관식만 안기 닿으셔도 좋아 그 다음에 7,8월에 기본 심화 할 때는 아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보여야 되겠지 그 다음 그때도 똑같이 주관식 테스트를 또 할 겁니다 그때는 주관식 테스트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주관식 테스트 100점 맞아야죠 저 주관식 테스트 두 번 치거든요 한 번 치고 100점 못 맞은 친구들 한 번 더 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관식 테스트 두 번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계속 따라온 친구들은 7,8월 되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때 되면 100점 맞고 나갑니다 전 나가라 하거든요 아니면 여기 앉아있어도 앉혀도 된다 앉아있던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기할 것들을 기본적인 거 이해하고 2회독해서 안기할 것들을 안기를 하고 2회독해서 끝날 수도 있고 3회독까지 가셔도 좋고 최소 2회독입니다 권하는 건 3회독이면 최소 2회독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시간 때 그렇게 기본적인 이해와 안기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가도 덜 흔들립니다 그 다음 7,8월에 같이 제가 아마 한 번을 더 할 게 핵심 압축 요약인데 이건 제가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인복이 많다 그랬잖아 소방학 100점 맞은 학생이 만들어준 겁니다 아이패드에다가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아침에 왔는데 Q&A 질문했는데 선생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선생님 필기에는 적은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답변으로 메일 주소 가르쳐주고 보내봐라 솔직히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적었거든요 밤에 집에 가서 메일을 열었는데요 손 글씨인데 너무 잘 적은 거야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다시 필기체로 옮겼지만 제일 처음에는 그 학생이 손으로 적은 글씨였습니다 아이패드에다가 칼라로 싹 다 해가지고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써도 되냐고 했더니 쓰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비용을 좀 드리고 싶다 아니요 선생님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험생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소방학 몇 점 맞은 거야? 100점 맞았습니다 확실히 노트는 자기가 정리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잘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거지만 그 적은 걸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한 거잖아 그래서 그 정리한 노트를 원래는 1월달에 냈습니다 1월달에 냈거든요 근데 올해 1월달에 내려고 하니까 시험이 3월로 당겨줬네? 올해 내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5월달에 내고 그러면 이거를 7, 8월의 개강에 맞춰서 내자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방법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내가 합격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10일 12월에 들어와서 이론반하고 요약하고 같이 듣는 거야 생각보다 좋습니다 왜? 이걸 깔면 만약에 저녁에 깔 겁니다 7월달에 수업 이론하고 안 겹쳐지게 그러면 낮에 이론 들었던 거를 요약해서 또 저녁에 듣는 거야 그러면 본인들이 안기 안 하려고 해도 안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필기노트는 소방학은 필기노트를 끝까지 가지고 가십니다 심지어는 학교까지 들고 가는 학생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요 필기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법규는 좀 어렵지만 이 필기노트에다가 내가 공부하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생길 거야 공부할 것들이 그럼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교제가 되는 거지 그럼 문제 보면서 필기노트하고 같이 보는 거야 법규는 좀 어려워 법규는 워낙 조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확실히 요렇게 하면 정리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를 내용을 같이 해서 정리를 할지 소방학만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요렇게 해서 7, 8월에 아마 코어 노트, 필기노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시키냐? 저는 강제로 그거 시킵니다 저는 자기주도학습 이런 거 싫어합니다 주입식 교육 좋아합니다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많이 남게 그래야 여러분 뭐가 좋아? 복습할 때 편하거든 복습 혼자 하는데 수업했던 내용이 다 기억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복습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최대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집중시켜서 무조건 무한반복 계속 반복시켜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머리에 남은 게 그래서 아마 7, 8월에 오전, 저녁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학은 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시켜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 8월이 가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 9, 10월이 나오는 거죠 9, 10월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이때 OX는 주관식이죠 또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진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머리 위에 남게 하려고 자 기출문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기출문제풀이는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아닙니다 이 문제집은 뭐하는 문제집이다? 이론을 정리하고 암기 마무리하는 문제집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원별 기출문제풀이는 공부하는 문제풀이다 문제 푸는 문제풀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이론을 단원별로 해가지고 문제 푸는 능력은 아직 키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 푸는 능력은 내가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단계에서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풀고 문제 빨리 답 찾는 스킬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답 찾는 스킬이 제일 좋은 게 뭐야?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동령이 넘어가면 여러분하고 실제 시험장처럼 여기서 문제를 풉니다 시간은 몇 분? 25문제를 저는 15분 줍니다 OMR 마킹까지 그게 문제 푸는 능력이죠 15분 안에 25문제를 마킹까지 해서 빨리 답 지문이 짧아 길어 졸라 길게 냅니다 방금 했지만 동령은 내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 내고 소방학도 지문 졸라 길게 내고 그런 것들을 15분 안에 빨리 답 찾는 능력 그게 문제 스킬을 키우는 거죠 근데 단원별 기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이 아 기출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이 지문은 또 처음 보는 지문인데 그럼 이것도 학습해서 이론서를 다시 찾아보는 건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이 문제 지문에 대해서 내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문제집입니다 구시오른 그래서 그 지문이 여러분 아까 내가 막 오늘 법규 입문이었으니까 기초니까 이거 이때까지 기출 한 20번 나왔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기출 풀다 보면 이 똑같은 지문이 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하게 돼? 내가 암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암기의 마무리를 위해서 내가 또 뭘 시키는 거야? OX 시키는 거야 OX하고 기출 지문하고 계속 지문을 보게 만드는 거지 비슷한 지문이든 똑같은 지문이든 계속 보게 해서 이제 암기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기출 지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똑같이 단원별로 당연히 중요한 문제들도 넣죠 그러면 예상 문제도 좀 넣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변형된 문제 지문이 조금 달라졌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혹가는 못 보는 지문들도 있네? 이런 것들을 똑같이 기출 문제처럼 단원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양으로 양치기 하는 거지 기출 문제가 한 소방학만 치면 거의 첫 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양치기해서 많이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 단원별을 올해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예방법 오늘 기초반에서 봤던 예방법 있죠 그리고 시설법 하고 있잖아 이거 12월에 생겼다고 했잖아 그럼 기출 문제 켜봤자 몇 문제야? 올해 문제가 다야 그걸로 안 되잖아 솔직히 다른가 하면 소방학은 기출 문제가 너무 많고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괜찮지만 그래서 만드는 김에 소방학도 같이 해보자 법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단원별 예상 문제를 한 번 푸는 과정을 거쳐가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11월 12월 다 지금까지 교재가 나올 겁니다 개강 때 맞춰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동력 모의고사 이 동력 모의고사 1, 2월인데 1월 달에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그 커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선생님 간부 해설을 선생님만 거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렸던 이 조회수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내가 항상 간부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흐름 경량이죠 자 1월 달에 여러분 소방간부 시험 어디서 냅니까? 우리 시험은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그럼 비슷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이 경량이 우리 실제 시험치는 3월의 시험에 많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해설 특강 내가 해설 특강 하면서 말해요 항상 말하지마 야 간부 문제의 흐름이 이 시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문제는 안 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참 많다? 그럼 선생님 해설을 해주시면서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요렇게 몇 개 좀 뽑아서 같이 수업식으로 해주시는 건 좀 어떨까요? 야 자 봐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 문제 간부에 두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온 뒤 그러면 자 포 관련된 문제가 요런 것들이 있다 해석 같이 풀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소방간부를 해설을 하면서 그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하루 정도만 하는 특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같이 선생님이 잘 되라고 이야기해주신 거라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동력 모의고사 올해 뭐 이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시험과 같은 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력은요 동력이 뭔데? 동이 뭔데? 카틀동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풀어보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온 뒤 너무 흔들리거든 자 난도를 실제 시험은 뭐 요렇게 있으면 요 정도야 근데 이 정도의 난도의 문제를 막 풀어보라고 동력이 나왔을 때 내가 80점 맞았어 주로 80점 맞으면 실제 시험에서 몇 점 맞아야 돼? 80점 맞지 그게 동력이야 동력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공부해서 들어가서 점수를 올리는 거지 동력을 그냥 동력 시험 문제로 끝나면 80점 나오면 실제 시험에서 80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같은 난이도로 OMR 들어가고 1, 2월입니다 OMR 들어갈 겁니다 OMR 들어가서 각 과목당 15분을 줄 겁니다 마킹 시간까지 그러면 요게 풀면 뭐가 나오냐면 평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평균 그럼 상위 20%가 평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이 뜹니다 저한테 성적표 다 받으니까 그걸 받고 수업시간은 좀 짧습니다 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갔잖아 오답률이 10% 그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오답률을 보고 30% 이상 정도 되는 것들만 설명을 좀 해주는 거지 그러면 수업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뺏을 순 없거든 왜? 1, 2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자습시간이 많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많이 깔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서 1, 2월에 동념 학하고 법규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가지고 하면 돼? 항상 소방학은 필기노트나 기본서 법규는 기본서 들고 와서 시험치고 설명 듣고 자기가 틀린 거 내가 설명으로 부족하면 기본서 다시 한번 보고 조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겠으면 체크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지문 체크해가지고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 파이널 100제 그냥 입실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보통 저는 마지막 주는 수업 없습니다 마지막 주에도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만약 여기가 시험 토요일이야 그러면 그 일주일 이때는 저는 수업 안 합니다 그 전주에 파이널을 합니다 올해 3월 18일이었으니까 4주하고 딱 파이널 특강하고 끝냈습니다 파이널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게 파이널 100입니다 파이널 100은 100문제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한 110문제 정도 내가 생각할 때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100문제 25문제 이 100문제로 다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맞춥니다 근데 못 맞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7,8월에 요약특강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여러분 말고 좀 뒤에 들어온 학생이 1,2월에도 요약특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한 학생이 있으면 아마 1,2월에도 요약특강을 할 수도 있고 법이 조금 바뀌고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요걸로 끝낼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수업은 커리큘럼은 이게 다 끝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용기 있는 도전 제가 함께 뛰겠습니다 이건 뭐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 커리를 잘 따라왔어 제가 막 너무 많이 가르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딱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가르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 커리를 따라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나는 여기 뭐 있지 쫓겨나겠지 당연히 쫓겨나겠지 근데 이 커리라는 거는 학생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쫓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끝까지 가기가 그러면 그건 강사 책임도 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내가 최대한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문제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 좀 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수업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득점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우리는 무슨 점수를 원합니까? 100점? 누가 먹다 100점? 그렇게는 솔직히 자신 있다 없다가 어렵습니다 왜? 100점 방지용 문제는 꼭 한 문제는 있거든요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양을 너무 늘어지는 거 너무 많아지는 거 그거는 저는 솔직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쉽게 나오면 여학생들이 90점 이상이 커트라인이야 그러면 학하고 법규하고 몇 점 나오면 돼? 평균 92점 혹은 90 한 3, 4점 나오면 되잖아 그건 자신 있다고 합격을 넘어야 되는 점수로 가르치는 거 그건 자신 있다고 근데 둘 다 무조건 100점요? 무조건 100점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했지만 동영 때 저는 이 정도 시험 난이도로 있으면 시험 난이도 정도의 깊이로 가르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둘 다 100점 나오게 가르친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올해 시험 쳐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소방관계부께서 이거 틀려! 라고 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그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런 문제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해시키고 안기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여러분한테 이걸 계속 주입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노력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수업 아마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왕이면 그 선생님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그 선생님 좋아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선생님이 자꾸 의심이 들거나 뭐 선생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아 그건 아닌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수업 듣기 싫습니다 근데 수업 들으면서 이 선생님을 좀 좋아하잖아 그러면 수업이 재밌어집니다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하고 싶으니까 복습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감옥이 재밌어지고 점수가 올라가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내년에는 학하고 복귀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잘 믿고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합격하고 저는 여러분 합격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ndonesia 5 6 6 5